근데 사실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데 그냥 자크로 유미 자크로 막 텔포트하면서 개짓거리하고 있으면 짜증은 나겠다 이러니까 살짝 공감되네 아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개짓거리하고 있는 거구나 살짝 역지사지 느낌으로다가 가보래요 증강이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 자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자크로 유미가 계속 도망다니고 있으면 여기서 한 5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제야 알겠다 그랬구나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랬던 거구나 어? 엄 아니 본캐까지 다이아1으로 와버렸음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300점이었는데 고시태 근데 너 아레나 가야겠지? 오늘은 뭐할지 돔이나 좀 해보자 케인이나 해볼까? 케인으로 이제 벽을 마구 타면서 2 끝나면 신발 아이템 쓰고 신발 아이템 끝나면 2 한번 더 쓰고 벽 안에서 사는 케인 한번 해볼까? 케인은 그리고 싸움도 나름 잘 하잖아 궁으로 자기장 씹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될 걸 아마? 이게 무적이 아니고 맵에서 사라지는 판정은 자기장 못 버티는 것 같던데? 일단 한 번 해봐야지 마이 에코 비에고 잠깐 이거 벽에서 살기 가능인데? 가보자 한 번 마침 프레스티지 어둠의 인도자 케인도 있고요 맵만 좋으면 잘 버틸 수 있어 그죠? 그러게 그 암을 할지 그거를 할지 모르겠네 그럼 일단은 아 몰라 일단 이거 먼저 가자 야 이거 먼저 가 뭔 느낌인지 보자고 아니 벽이 없으면 근데 큰일 났음 안에 들어가야 칠 데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그걸로 안가면 그만이야 야 근데 나 여기까지인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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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 피해 아 오케이 처음은 원래 지는 게 맞긴 해 그죠? 그럼 이게 맞긴 해 플레미 플레미 가비 많이 차긴 했다 근데 어? 잠깐만 마트로시카? 가자 가자 아니 시작하자마자 마트로시카가? 이러면 또 그렇죠 저희가 참 좋아하죠 오케이 난 여기까지야 가비 할만했는데 그죠? 아갑다 괜찮아 이제 궁 배웠으니까 나쁘지 않아? 템을 이거 뭔 템을 가야되지? 그게 좀 고민이긴 하네 딜템을 갈지 탱템을 갈지 나 안되겠다 마트로시카잖아 전보 한번 가자 마트로 아니었으면 딜템 가는데 마트로잖아 너는 탱템 가야겠지? 어? 스택 좀 쌓고 벽 넘고 왜 너도 샀어? 에코야? 어? 비상 어? 이리로 가자 아 나 궁이 없는데 이제? 비상인데 이리로 오겠다 그죠? 어? 어 이리로 오네? 어어 어어 흐하하하하하 어어 콜렬매 콜렬매 그리고 마트로시카 있기때문에 아직 두번 살수있거든요? 흐하하하하하 여기 안돼 마트로시카야 절대 안돼 이 맛이거든 얘는 이거네 자 제압 되있을때 스택 좀만 쌓고 흐하하하 아 오케이 여기까지야 그냥 갈게 이제 카캠 아 . 어차 반대로 가버리기 하하하하 희하하하 응 안 돼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궁극계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틸수 있죠? 응 안싸워 공으로 들어가서 버텨주기 이런식으로 벽 넘어다니면서 넘어다니면서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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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여기까지야 잘 모르겠다 여기 타르키까지 됐구요 이게 마트로식 하거든 전멸탄 위치 변경 공속으로 끌리면 빨리 먹을까 사실 뭐 끌리는게 없는데 리론 한번 아끼는게 낫지 않을까요 실버 등강이라 다르킹 갑시다 이번엔 반대로 가기 자 심리전 이용해서 뭔 느낌인지 알죠 어 자 이런식으로 한번 버텨줄 수가 있다 어 말파국 나쁘지 않고 오케이 그런거 좋아 일단 이제 여기까지야 흐허허허허허허허허 응 안돼 마트로식카 앞에서는 안되거든 여기는 AP딜이잖아 그쵸 경영상 하나 갈까 이것도 나쁘지 않죠 위로 가는 척 아래로 가버리기 별로 안아픈데? 이 친구들 그죠? 반대로 가기 아니 이게 왜다 이렇게 길어 저거 벽 한번 더 넘을 수 있어 나는 등 안되 근데 케인 궁 들어가있으면 무적인지도 봐야겠다 자기장에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 아 자기장 닿네 그죠? 확인 응 안돼 마티로시카는 신이거든 두알이 두번이거든 이거는 안되죠 에코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거야 이거는 아 미안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딜이 없다 태물이 이렇게 가버렸어 마이 반대로 가기 마이 반대로 가기 이런식으로 한번 버티고 이런식으로 그죠? 한번 버텨 여기서 최대한 안 돼 난 고할 두번이야 다음 이거거든 야 얘네 타락했다 어 미동없이 반드시 가야지 이거는 은신까지 반드시 가야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어 마침 수풀이 넓은 이 맵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뭔 느낌인지 알죠 위로 갔다가 위로 어그로를 좀 끌어서 아래로 가서 은신하는 그거다 어그로 다 끌렸죠 이제 절대 못찾죠 응 안돼 위로 어그로 왜 끌렸어 이 녀석아 그럼 이제 찾을 수가 없는거야 응 절대 안보여 하하하하하 나는 은신이 무한이거든 수풀 안에 있으면 어우 깜짝이야 아 응 이제 안돼 하하하하하하 이제는 절대 안되지 어? 고거세요 에게 다음 도전승인데 도전승이면 한번 좀 구경을 할까 둘중에 하나 타락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 상성이 안좋다 라머스인데 피오라 나와가지고 고정뎀으로 그냥 다 써리겠는데 라머스는 상성이 안좋아 상성이 피오라야 꿀녈매를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꿀녈매 3개를 다 줬네 어 아슬아슬한데? 아니 이걸 이겨? 하하하하 위플래시까지 야 이걸 이겨? 상당한데? 자 존수 드가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니아 수호천사 가야겠지 솔 도핑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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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자리에 숨어 어쩔수없어 어? 아니 똑똑한데 생각보다 이녔소 머리가 좋은데? 꿀녈매 병넘어버리기 하하하하하하 아 난 모르겠다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 나 갈게 갈게 이제 미안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미안하다 벽 계속 넘어버리기 벽 넘보 겨먹었고 벽을 마구 넘나들면서 따 따 하하하하 이거면 안 돼 하하하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쵸? 안되거든 수고하셨습니다 마트루시카가 많이 사귀긴 해 역해요 감사합니다 딜량이 또 근데 케인으로 딜도 가보고 싶었는데 마트루시카는 못참잖아 이거 들고 어떻게 딜템 가냐 돈은 맞아 오케이 이 정도면 많이 쌓았다 부활까지 가능하다면 좀 더 싸울 수 있거든요 자비 오히려 아 너무 아깝다 살만 했는데 그죠 자비 대지의 각성 케인 대지에 좋다고요 그래 해볼까 한 번 아웃소로도 변했네 이 친구는 지금 지금이 기회 그죠 아니 이게 맞아 아 아 살고 싶어 이상 이상 와 이거 엄청 세네 잠깐만 이 정도야? 아니 큐가 미쳤는데요 데미니가 아니 이 정도요? 가볼까 케인이 궁 쓰면 저도 궁 쓰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어? 큰일 났다 아 가비 아직 변신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유미 나름 방해 잠깐만 아니 아웃소를 유미가? 큰일은 유미가 한다 유미 그래 그래 딜 열심히 하시잖아 좀 볼까? 근데 사실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데 그냥 자크로 유미 자크로 막 텔포트 하면서 개짓거리 하고 있으면 짜증나겠다 이러니까 살짝 공감되네 아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개짓거리 하고 있는 거구나 살짝 역지사지 느낌으로다가 잠깐만 이러면 그냥 멜모셔스 가버릴까? 월싱 먼저 갈까? 에라 모르겠다 멜모로 가자 안와? 안오면 나도 안가 안오면 전이기도 안가죠 나도 안가 그러면 변신 아직 안 돼가지고 유미를 풀 필요 유지해보자고 지금은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와 근데 이거 엄청 세다 돼지 각성이 아니 데미지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기는데요 이제? 어 다르킹까지 돌진보약 전멸 순간이동을 사용하면? 어 근데 방관 25%? 잠깐만 1번 3번 어 에잇 안 돼 절대 안 되거든 그죠? 가버려 증강이 너무 잘 나는데 지금? 자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자크 유미가 계속 도망다니고 있으면 여기서 한 5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제야 알겠다 그랬구나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랬던 거구나 누구지? 아지르 애니비야? 뭐야 이거? 어 뭐임? 유미가 저절로 공격하고 있는데? 어 행성 몇개 어디갔어요 님들? 행성 어디감? 두개 사라졌는데 이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일란다 그죠? 나는 그런 거 모르어 케인은 그런 거 몰라 그냥 죽여 그래그래 다음 빌다 갈까? 냥라엘 도끼를 갈까? 아니면 쇼진? 쇼진도 괜찮은데? 빌다 가자 빌로 녹여 그냥 안 돼 카운터여 그냥 녀석아 카운터거든 다음 자 이렇게 20초만에 끝났는데 어? 3분 더 봐야되면 짜증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싸움도 안하고 그냥 어? 막 호텔타면서 도망다니면 돈은 사실이야 여기도 빨리 끝나네요 근데 어 근데 살렸는데? 대상역 가비 그래그래 죄책감의 쾌락 별로고 7초마다 자동으로 별로고 어? 또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한 번만 해볼까? 눈싸움? 눈싸움 한번 보자 이거 재밌겠다 좋은데? 눈싸움 한번 가야지 애니비아한테 맞춰볼게요 어? 내 아지르공이네 나? 대상역 또 당신입니까? 대상역 이거거든 다음 템을 뭘 가져 여기서? 지금 AP네? 그러면 정령의 영상에 대재현 가져야겠지? 너희는 손에 좀 보자 누가 조합 그렇게 잘해 맞아 그냥 269 너희는 손에 좀 보자 어 그래그래 다음 다음은 없나? 다음이 어딨냐 그쵸? 어 먹고와 편하게와 기다리고 있을게 어? 살짝 비상 공이라도 채우고 갈까 그쵸? 공이라도 채우고 갈까 그쵸? 어차피 공 채우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싸움 어 둘다 조녀야? 어디가 알아줄게 아니 아직도 체력이 남았어 아니 아직도 체력이 남았어 왤케 독해 이 친구들 어차피 어? 아 이거거든 어 그래 손에 보자 너는 여보세요? GG 어 케인이 돼지가 좀 사기긴 한데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구나 생각보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바르스 루시안 또 벤 해겠지? 어? 절차대로 하하하하 그래그래 절차대로 가자 아니 뭔 유미벤으라냐 누구요 대체 어? 자 나가자 유미벤이 왜케 많이 나와 유미벤 좀 하지마라 다오 오케이 샤코벤 빌라오유앤 알리스타벤 피오라벤 굉장히 좋고 어? 여기서 루시안 또한 아 아 잘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